안녕하세요. 박과장의 금융톡톡 박과장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적절한 자산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듯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투자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는 시간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을 위해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이주호 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주호 지원장입니다. 지원장님 최근에 워낙 불경기잖아요. 정말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멈추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시기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돈이 일하게 하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일수록 각 투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역경을 이겨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자에도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기엔 주로 어떤 투자를 많이들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지만 30, 40대 분들은 주식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주식을 못 모르고 접했다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주식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데요. 법인이라는 실체를 만들어 뜻이 같은 사람과 돈을 합쳐 사업을 진행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합친 구성원들이 주식의 주인, 즉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주주총의 안내가 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주식회사는 최소 자본금만 합쳐놓고 신고를 한다면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회사들은 소득세보다 법인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하기에 만들어진 회사로 비교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반인들은 통상 이런 회사들에 투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법인에만 투자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코스피란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생겨난 것이고 이 코스피에서는 좋은 기업으로 선정된 상장 법인만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엄선된 법인에만 투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록된 모든 법인의 주식수에 주가를 곱해 수치화시킨 것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면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식의 장점은 직접 거래를 진행하기에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코스피에 선별된 기업들도 손실이 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상장 폐지라는 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식은 단순히 정보를 듣고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기업에 대해 파악한 후 그 기업의 방향이 내 뜻과 맞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인 상장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 보유한 주식의 회사가 뉴스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용어 하나하나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조금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간접 투자의 경우에도 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간접 투자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펀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식만큼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은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펀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펀드란 금융기관에서 만든 펀드 상품에 개인 투자자가 가입하면 모인 돈을 펀드매니저가 주식, 채권, 금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나면 펀드에 돈을 낸 사람들에게 납부금액만큼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펀드조차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펀드에도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는데요. 크게는 주식의 60% 혹은 채권의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 주식 60%, 채권 40%씩으로 비율을 직접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MMF, 국내 펀드, 해외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사실 설명을 들어도 개인적으로 느낌이 와닿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펀드는 바로 그렇게 투자에 완벽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손실이 적고 안전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간에 큰 이율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고요. 간접 투자이기에 수수료와 보수 등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추가로 펀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가입만 해놓고 그냥 놔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펀드 또한 새로운 트렌드와 이슈에 따라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가가 리밸랜싱 자체를 직접적으로 해주진 않으니 잊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지켜보시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투자라는 점이 참 좋네요. 근데 수수료를 부담하자니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조금씩 섞어놓은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아, ETF? 두 가지의 특성을 어떻게 섞어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TF는 상장지수 펀드라는 의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펀드를 주식처럼 한 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쪼개어놓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시간 중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며 거래의 방법도 일반 주식과 같습니다. 펀드이지만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ETF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분류하여 시장 대표지수, 섹터별, 스타일, 채권, 원자재 ETF 등 다양한 ETF가 존재합니다. 시장 대표지수 ETF는 가장 기본적인 ETF로 코스피, 코스타, S&P500 지수 같은 시장의 대표지수를 따라가는 ETF입니다. 섹터별 ETF는 금융, 에너지, 기초 소재 등의 산업군이 있는데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요 업종 섹터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스타일 ETF는 특성이 비슷한 종목을 모아서 만든 ETF를 뜻합니다. 채권, 원자재 ETF는 말 그대로 채권과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를 뜻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 선택을 하기엔 일반인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ETF는 주식과 거래 방식이 같기에 본인이 직접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하는 점 때문에 투자 초보자분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분산 투자라는 점에 비교적 안전하고 장중 시장 가격을 보며 당시 가격에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ETF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시장의 지수, 평균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기에 주식보다는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식처럼 상장 폐지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매매 수량이 적을 경우 ETF 상품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점 유의하여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ETF 투자하는 사이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보란에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직접 손해를 무릅쓰고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EMP 펀드라는 투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EMP의 용어 자체가 ETF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뜻인데요. ETF 전략가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을 상품화시킨 것이죠. 즉, 주로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투자해주는 것입니다. ETF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는 건 정확히 어떤 말이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ETF를 분산 투자라고 가정했을 때 ETF를 여러 자산군별로 모아 또다시 분산 투자를 하는 초분산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세부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이름만 봤을 때에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쉽게 짐작하기가 힘들고 재간접 펀드이기 때문에 운영 보수 부분도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데요. 반면 ETF 자체를 또다시 분산 투자를 하는 격임으로 투자 위험도가 낮으며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기에 초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으로 밀고 나가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초보자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네요. 네, 그렇죠. 이것들도 모두 원금 손실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성에 따라 가장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되 투자에는 항상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 명심하시면서 신중히 고민 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위주로 컨텐츠를 구성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큰 금액을 투자를 하실 땐 보다 신중하게 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 과장의 금윤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